파더 캠벨스 샤펠 크로투스 브랜 어셀렘 와우 토템이 아주 잘 숨었네요 토템 부수나 싶어서 와봤는데 여깄네요 뭐야 실수했으면 맞아야지 오케이 왜 터뜨렸어요 저기 그러면 꾸린게 캠핑도 데그?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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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시계 아 V 치고 나면은 공격이 안되는구나 나 그걸 이제 알았네 능력을 쓰고 때려야되는구나 데다 데다 오케이 들구요 이거 이거 아오지 가면 되겠다 A.O.G 땜장이 안터지나 로kan 아 끝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axis uz 루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. 여기 있다가 바로 아우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.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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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토헤임 진짜 나 아까 근데 그친구 어디서 잡았는지 까먹었어. 여깄네. 아우지 별로인거 같아. 또 좋았다oking. 오케의. b tim 이 있는 두 번째가... 아앗 요기 어디갔지? 터널링 갑시다 터널링 안왔을리가 없거든요? 제가 터널링을 안했기때문에 지금까지 살릴 각 보고있을거야 터널링 어디갔소? 헉 이러면 안되는데 터널링 이거 견제해지러갑시다 발전기 안돼 여기 매그 더 좋지 견제 한번만 해주고 오자 이렇게 하고 돌아갑시다 터널링 아 받고나면은 안 때려지는거 되게 헷갈린다 돌아왔어요 이 위에 올라갔네요 터널링 오케이 범우 접고 이 친구 왜 자가치료가 없나? 이거 그냥 여기 봅시다 이 친구 척걸인가? 계곡? 아 김이름님 어서오세요 기마 기마 아 이.. 이 친구 순간이동했어 방금 일단 한대 예 대바대 쭉 할려구요 후잇! 하하하하하 좋아좋아 이거 갔다올까? 아 까비 하하하하하 후기하구요 어서오세요 여기 발전기 견제해줘야되겠다 일단 올킬 가능성 좀 있어 허잇! 이.. 으허헣 standard 아 미끄러졌어 아 왜이렇게 미끄러워 구조가 어디로갔을까? 일단 발전기 견제 좀 해 줍시다 달려! 없구요 안돌리는데 이거 애들 개구각 보나보다 나도 개구 찾아야 되겠다 아까 개구를 살짝 본거 같기도 하고 여깄다 도저히 안보였는데? 도저히 안보여 뭐지? 굴리고 있다 왜이렇게 잘 숨어 얘네들 개구를 찾아야되는데? 아까 어디서 개구를 본거 같은데 못찾겠네요 어이 뭐야? 왜 계속 하늘로 솟지? 히 헥 깜짝이야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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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눌렀어야 되는데 자 긴장 침착하게 와우 침착하게 잘 잡았습니다 이거 걸고 개굿 찾아야 되는데 문 2 계속 돌렸네요 으어어어 오케이 찾았으 올케 개구구나 여기 오 데드하드 하지만 안됐다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었고 아 오늘 좋은거 하나 배웠네 저거 하고있을땐 안된다 부딪치고나서는 공격이 안된다 공격이 안눌러질때는 능력을 한번 쓰고 하면 된다 전자단 성공하면은 내보내주겠습니다 실베 판자 안붙은거 없나 근데 판자를 너무 안썼어 애들이 셋 넷 후잇 이게 진짜 재밌는거는 마지막 탑 때 런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샥 쓰면서 턴 하면서 때리는거고 그게 좌우를 엄청 많이 가져가지고 런지 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너무 재밌네 와우 이바풀까지 재밌었습니다 어 쥐쥐 다잉큐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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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잉큐였네